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좀 오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8시 25분 현재 통행이 통제된 도로 올림픽대로 양방향 여의상류IC와 양재천로 영동일교 하부도로 양방향 또 양재천로 양재천교 하부도로 양방향 잠수교 전구간 양방향 총 4곳입니다. 미리 교통상황 확인하고 우회해서 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있고 또 그치기도 하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날씨가 점점 이제 완전히 동남아 날씨로 바뀌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뚜렷한 장마철이 있었고 사계절도 분명했잖아요. 그런데 봄, 가을도 이제 완전히 줄어들었고 여름철에 비도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에도 아침에도 막 비가 쏟아지다가 점심에는 해가 나다가 또 오후에는 비가 오고 이게 사실은 날씨 종잡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사실 아침에 쭉 비 오다가 오후에 가면 개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확 오다가 확 안 오다 이러고 좀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산사태라든지 비 피해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역에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현근님. 네. 저도 뭐 성남에 사무실을 내고 있는데. 성남 중원 쪽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비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산이 남고 이래서 사실은 이제 차들도 좀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겨울에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한일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기준치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겠다. 이 얘기가 조금 여야는 다르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김정혁 위원님부터요. 아니. 세 가지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실시간으로 방류 정보를 우리한테 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준치가 넘으면 방류를 중단해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의 만남이니까 우리가 그냥 대통령상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방류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외교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 이미 iaa의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모두 iaa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예를 들면 방류 중단하는 건 문제가 생기면 그건 우리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중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정보를 달라고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과연 한국의 전문가들 대달라.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의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가 들어가서 같이 검사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면 중국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본도 물론 한미 1 3각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겠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제일 가까운 나라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일본 내의 여론은 어떨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가 될 겁니다. 현근택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왜냐하면 기준치 넘으면 방류 중단하겠다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다. 그리고 도쿄 전력도 항상 이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명봉으로 삼는 건 ia에서 기준치 이하다 검증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류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방류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방류를 용인하겠다 이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찬성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도 반대하고 태평양 도서국가들도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입장을 보류할 거냐. 사실상은 찬성 입장을 많이 밝히고 있어요.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거가 뜨거운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별 입장을 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1일 브리핑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도 보면 사실 기시다를 만나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빈손 외교 아니냐.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용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일본이 만약에 ia의 결론을 받은 다음에 방류를 하겠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들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원전에서 처리수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나 중국이 들어와서 우리 잘 못 믿겠으니까 한번 볼게라면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중국은 가능하고 다른 나라 어느 나라가 가능합니까? 그럼 국제기구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ia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고 말고의 여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왜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죠?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정치적 수사로 반대한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마셔라. 이런 식의 정치적 용어는 쓰고 있지만 그것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가장 가까운 해류가 돌아가는 뉴질랜드는 ia의 결정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fda가 심지어는 2015년 이후에 일본의 후쿠시마의 농산물을 수입을 허가까지 했어요. 2015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용인이냐 아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부터 대통령이 주장을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맞지 않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냥 국내의 자기 지지자들 그리고 국내의 선전선동용으로 쓰는. 정치적 용어다. 정치적 용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실 일본이 방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들고 갈 것도 아니고요. 가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지만 일본 내에서 만약에 그냥 일본이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라는 건 인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죠. 공간이고 사실은 우리가 더 문제되는 건 예를 들어 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바다에 버리면 바다가 나중에 수증기로 올라와서 나중에 비도 내리거든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게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말씀처럼 국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인적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왜 반대 입장이 필요하냐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예전에 wto 갔을 때 1차에서는 패소했는데 2차에서 이겼던 건 주변이 오염됐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주변이 오염된 경우에는 일대를 다 몰살시킨다. 전혀 우리가 그걸 섭취를 안 한다. 그런데 일본도 만약에 후쿠시마 주변이 오염됐으면 그걸 우리가 수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와 외국 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게 먹혔던 건데 지금 만약에 이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용인해버리면 사실상 2차 만약에 다음에 wto에 갔을 때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대부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자꾸 미세먼지 황사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요. 미세먼지 황사는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물론 가서 우리가 나무도 심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제어하려고 하지만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염수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바다에 나갔죠. 그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안 좋은 거지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전면에 나서잖아요. 도쿄전력이라는 건 미는가는 회사고 가장 싼 방법으로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방류하는 것과 자연적인 현상을 동일선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시죠. 미세먼지는 자연현상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현상이라면 100년 전에도 있었어야 돼요. 이거 미세먼지는요. 중국이 공장을 마구잡이로 세우면서 오염 배출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그 사막화를 막기 위한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세먼지는 자연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핵심 쟁점. 이게 wto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wto의 다음에 재소가 걸리면 우리가 이렇게 인정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정과 불인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일본은 지금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때 한꺼번에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그 이후에 처리수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가둬놨는데 10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다른 나라들이 해왔듯이 바다에다 이것을 희석시켜서 방류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 자기들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IA를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IA가 tf팀을 만들어서 11개국이 조사를 벌인 거고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포함되어 있을 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 과학자가 간 거고요.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것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WTO를 갔을 때는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네요. 왜 재판에 갔을 때는요. 항상 그러니까 예전과 모순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든 송사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아니 지금 문제없다 그러지 않았냐. 오경수 문제없고 그럼 문제없는 것인데 문제없다고 했다가 문제없는 데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 못한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 반대한다. 반대하는데 당신들이 내보냈어. 그래서 이게 오염이 됐어. 그러니까 거기 수산물 우리가 수입 못해. 이거는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없어. 방류해도 돼. 거기 안전해.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 못해. 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인 모순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 결론과는 상관없습니다. 결론이 있죠.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의원단 저지 의원단 해양투기 저지 의원단 가서 일본에 갔는데 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빈손 아니냐 또 국제적 망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망신은 아니고 당연히 이번에 갔을 때는 보니까 일본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했거든요. 일본도 보니까 그런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에 반대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하는 게 똑같아요. 비용 싸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얘기한다고 저지하거나 이건 아니지만 저는 알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도. 그렇죠. 한국에서도 정부는 어찌 보면 사실상 용인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한다. 일본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하려고 하지만 그 지역 어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목소리 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민지주의 국가고 집회나 시위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 목소리는 내는 건 여기서 내는 것보다 저는 일본에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야당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야.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우려를 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을 대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가서 시위하는 걸 보면서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했잖아요. 보면서 느낀 건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앞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와 관련해서 시위를 벌였을 때 분위기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일본이 가해자 국가였고 우리가 피해 국가였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본하고 좀 사뭇 다른 분위기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그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방류 가 시작되면 그래서 아마 전 세계의 환경단체 원자력기구가 다 올 겁니다. 꼭 ia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방류 가 시작됐는데 이게 저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혹은 ia가 주장한 대로 안전한 거야 기준치 이하야 라면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마치 방류로 인해서 대한민국 바다가 모두 방사능에 오염될 것처럼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던 민주당이 그때는 뭐라고 하실지 머지 않았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스텝은 이제 일본산 수산물 사라고 우리한테 해제하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요 아까 이제 더블티어와 관계없이 문화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각 나라에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개고기를 먹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야 그래도 우리 거 수입해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무슨 단순하게 이게 경제 논리가 아니라 각 국가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오염수 방류 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뭐랄까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더블티어에 간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변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류하고 수산물 문제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건 당장에 절대로 될 수 없는 문제고 모르죠.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보니까 광호병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호병 때 얼마나 공포 괴담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10몇 년 15년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되면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어떤 정부도 그걸 국민 정서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근택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과학 얘기하시던 분이 갑자기 문화와 정서 말씀하시니까 참 곤란스러운데 사실은 기준치 이하면 그럼 수입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걸 지금 오염수도 기준치 의하니까 문제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방류하고 지금 수산물 수입하고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밀집하기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도 방류하면 당장 수입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10개 현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좀씩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수산물 수입이 우리나 일본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외국에 비해서 외국처럼 회를 먹거나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이제 수산물 수입을 재개를 요청할 거예요. 그때 당연히 반대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처럼 이걸 만약에 떼볼티로 같이 가져갔을 때 뭐라고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논리적으로 엮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럽 국가들이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한다고 하잖아요. 하겠다고 이유에서 밝혔어요. 밝혔는데 나중에 EU 국가들은 자기 나라 국민들의 건강 환경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아주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지켜보겠죠. 더 까다롭게 지켜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상황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평 고속도로 지금 또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좀 다뤄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1타 강사처럼 칠판에서 또 영상을 또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정치적인 행위겠죠. 과거에 대장동 1타 강사 때처럼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원희룡 장관을 미우실 것 같아요. 미울 것이다. 대장동에 이어서 또다시 이걸 가지고 나하고 무슨 악연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논란은요. 기본적으로 시작은 뭐였냐면 고속도로가 바뀌었는데 그 주변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 일가의 땅이 있다 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대부분 희석되고 그다음에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논쟁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전제를 삼았던 것들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가 틀렸냐면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곧바로 노선을 바꿔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의 땅값을 올려서 영부인을 떼부자로 만들어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그 주변에 땅값이 전혀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그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다 예타가 통과하고 했음에도 땅값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게 나들목이 아니네 jct네. 이게 그래갖고 분기점이어서 그 주변에 있는 땅 있는 사람들이 별 도움이 안 되네. 이런 부분이 확인됐고. 또 알고 보니까 양평군수가 또 원래 안에서 땅을 살았네. 예타 통과되기 4개월 전에.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밖에 바뀐 게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1999년 이내에 이 이후에 24번이나 예타 통과한 다음에 바뀌었네. 그중에 24번 중에서 14번이 바뀌었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니 그건 조금 조금 바뀐 거고요. 시작과 종점을 이렇게 많이 바꾼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청과 양평 그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들이 다 바뀐 거예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바꿨냐 그랬는데 2018년에 국토부에서 조사했을 때 지금 바뀐 안처럼 보고서를 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예타 통과했을 때는 양서면으로 가는 안이 만들어졌다가 통과되자마자 그때 당시에 군수 민주당 군수가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러니까 2022년에 1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국토부 용역을 줘서 이건 한번 검토해보자. 새롭게 해봐라. 그다음에 3월 달에 선정이 됐고 5월 달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과정을 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구나. 이건 민주당 국민의힘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에 따라서 갈등이 많았구나. 그런데 그 바뀌어진 노선에 김건희 여사의 선산을 비롯한 땅이 있다라는 것을 놓고 그때부터 이게 정치적인 논쟁이 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김종현 위원님이 싹 다 정리를. 싹 다 얘기했으니까 내가 싹 다 반박을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반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값이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땅값이면 지금 당장 하겠습니까. 도로 난다 그러면 쭉 올라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jct니까 안 오른다. 바로 밑에 남양평 ic가 있지 않습니까 500m 1km 사이에. 그럼 고기를 타면 결국은 강남까지 가까워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결정지는 가장 첫 번째는 접근성이거든요. 그다음에는 강남과의 거리예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강남에서 20분.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원주택 갈 수 있는 거고 차 한 잔 마시러 갈 수 있는 거고. 거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서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럼 당연히 땅값 오르겠죠. 거기에 집도 지을 수 있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거기 만약에 아파트 지으면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국도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1시간 만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양평군에서 땅 얘기하는데 이분은 여기 살던 분이에요. 산 하나 넘어가야 되고. 오래전부터 살던 분이란 말이에요. 조상대대로 살았던 분. 그걸 땅을 샀다는 것도 보니까 출입구 할머니 땅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투자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24번 바뀌었다 14번 바뀌었다 하는데 예타 변경이 변경되는 경우 있죠.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유가 설명이 돼야 돼요. 이유가. 왜 변경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더 합리적이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예타 통과된 노선이 있다가 변경이 됐는데 하필이면 군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군의회라든지 아니면 지역 사람들한테 이게 알려지게 되고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의견이 모아지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 과정이. 올해 5월에 딱 전략환경평가할 때야 딱 그게 알려졌단 말이죠. 이거 우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 과정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민주당 요약이 자꾸 하는 거는 양평 지역이 IC를 만들어달라. 강화 IC를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강화 IC 위치하고 지금 수정 안에서 나오는 IC 위치가 달라요. 물론 강화면 끝과 끝 좀 다르긴 하죠. 아래위로 지금 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이 IC를 못 만들었던 건 IC를 만들면 사실은 예타 통과가 쉽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예타 통과가 겨우 겨우 했잖아요. 0.580으로 0.5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IC가 있으면 좋겠죠. 그거는 여야 다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C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지 총점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걸 자꾸 이제 비틀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사실은 더 좀 저희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거는. 어떤 것이죠? 어제도 보면 이제 용역업체가 나와서 우리는 기술적으로만 판단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예타는 KDI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지휘하는 건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책임을 처음에는 양평에서 군에서 요구한 거다 이러다가 이제 보니까 용역업체가 그냥 한 거네. 그러면 KDI에서 한 예타 평가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용역업체가 그냥 하게 맡겨놓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기술적으로 제안했으니까 결정한다? 용역업체가 절대 결정 못해요. 결정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역업체는 이런 안이 어떻습니까? 제시하면 그게 좋겠습니다. 안 좋습니다. 평가를 하는 기관이지 어떻게 용역업체가 제시했다고 그 노선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얘기 지금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KDI가 몇 년간 했던 거를 용역업체가 아주 짧은 기간에 했다. 용역업체의 제안대로 그렇게 KDI가 했던 걸 바뀔 수가 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 타당성 검사를 잘 헷갈리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타당성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 이 노선을 놓고 어떻게 할 건가에 상당히 소랑설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예탈은 양설면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되자마자 양평군수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 지역위원장인 민체제관위원장까지 이거 안 된다. IC를 만들자. 강화 IC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렇게 L자 혹은 누운 S자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많이 국토부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1월 달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한 번 용역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다시 검사를 해봐. 이분들이 검사하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왜 그동안에 이 노선을 놓고 워낙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노선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러면 이걸 좀 바꿔봐야 되나라고 논란이 되던 중에 민주당에서 그것을 마치 김건희 여사의 땅과 관련된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서 이게 정쟁화가 된 거예요. 나머지 예타가 바뀐 14개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건이라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김건희라는 이름만 없었으면 이거 문제가 될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전혀 지금 설명을 못하시는 게 핵심적인 게 그거잖아요. 이재부 KDI를 통해서 예타를 만들었다. 예타를 만드는 게 어쨌든 경제성 타당성 따진 거 아닙니까? 변경할 수 있죠. 당연히. 모든 계획은 변경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유를 용역업체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역업체가 또 두 달 만에. 예타는 진짜 몇 년간 하는 건데 돈도 많이 들여서 하는 거고. 그런데 용역회사라는 데는 아시겠지만 발주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대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주는 사람 있잖아요. 국토부 의견대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대구나 민간회사기 때문에 민간회사가 이 안 이 안 이렇게 제시 안 하죠.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 언지를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든지 했으니까 이러고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거를 기술적 판단 으로 인해서 에타암보다 수정안이 낫다라고 판단했다. 용역업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너무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규율을 설명하면 돼요. 어떻게 한 것인지. 과정을. 정리해 주실 게. 짧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이유가 없습니까? 원래 ic를 안 만들어서 강화 ic를 만들기로 했더니 이게 l자로 확 꺾인다. 이런 고속도로 없다. 문제가 된다. 그거 하나. 그다음에 통행량을 계산해 봤더니 그냥 직선으로 만들어내면 6천 대 정도가 하루에 더 간다. 그래서 분산 효과가 매우 높다. 교통 분산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강을 2개를 건너서 교각을 설치해서 건설을 하면 그 총정 지역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원안대로 하자면 마을 하나가 가운데가 갈리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에 거기 철새도래지. 철새들이 막 오는데 만약에 그 강을 2개를 건너가면서 도로를 짓게 되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된다. 수없이 많은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 왜 제시를 안 했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30초 정도 남았어요. 그 많은 이유들이 왜 예타할 때는 반영이 안 되고 하필이면 노선이 변경될 때만 됐느냐.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지금 통행량도 말씀하시는데 그 구축체증의 수치를 제시 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정안은 강화 IC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원래 안에서는 그 얘기를 반영 안 하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전제가 달라졌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얘기를 저희가 아마 더 듣고 싶고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정리는 쌍방 정리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모실 기회가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김종혁 전 비대위원 또 현근택 부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